이 문제도 잘 나오는데 엄마가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동생이 엄마를 따라갔는데 결국 엄마하고 동생하고 만나게 돼. 그러면 속도 차이가 있겠지. 엄마는 30미터 매분 30미터 속도로 갔고 동생은 150미터로 엄청나게 빨리 따라갔단 말이야. 그런데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겠나. 거리에서 만나겠지. 즉 간 거리가 같다 말이지. 만나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. 그럼 어머니가 간 시간은 20분에다가 X분이 더해지고 동생은 X분 동안 갔겠지. 그럼 우리가 같은 거리를 되니까 어머니가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같으니까 식을 세우면 거리로 세우면 돼. 그래서 엄마의 속력은 엄마가 간 시간에 20뿌러스 X고 거기다가 30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30을 곱해주고 갔다라고 식을 세우고 동생은 150미터 속력으로 갔으니까 150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. 왜?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. 그래서 어머니가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같아지게 식을 세울 건데 아까 말했잖아. 30 곱하기 20뿌러스 X하고 150 곱하기 X라고 식을 세우면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답은 X는 O 나오는데 그건 5분 후에 엄마가 동생이 엄마를 따라잡아가지고 엄마 어디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지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식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.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할 거 없지. 여기까지 풀면 된다. 5분 후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.